멘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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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들었잖아 와 진짜 많이 하셨다 아니 멘보샤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월을 많이 써? 누가 뭐 동네 장치할 거야? 여기 다 아는 데야? 오빠 바캉스 뭐야 다 같이 먹는 거 그냥 오늘 파티하는 거야 멘보샤 파티 스태프를 위해서 오랜만에 뵌 거예요 스태프분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푸짐하게 다 배부르세요 이 멘보샤를 해봤던 분이라서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? 나는 이렇게 쳐 이거 연복 시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딱딱 치는 거 빠른데? 난타 공연 들어가나요? 난타 공연 난타 공연 난타 공연 칼질 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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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타야 난타 난타 진짜 난타 보는 거 같아 어리듬을 서로 가지고 노시네 팝이 너무 좋아요 척하면 척이에요 지금 당연히 두 분이 콜라보가 좋아요 아 좋아요 잘 맞아요 저는 좀 충분해요. 거의 이제 식당 클라스죠. 그래도 오빠랑 같이 하니까 빨리하네. 진짜 빠르지 우리 또. 계속 계속 나와야죠. 잠깐만. 점점 스피드가. 자, 상훈 씨. 아, 진짜 죽을 것 같아. 오빠 힘들어? 힘들어? 아니, 이제. 조금 이렇게 처질 것 같으면 다시 좀 업하자, 다시. 에버버리 파티 타임! 오, DJ, DJ. 오, DJ. 잠시 타는 느낌이네요. 와! 오빠가 왓기지. 잘한다. 헤이! 우와! 이야, 진짜 옛날 춤. 진짜 옛날 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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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그렇죠, 텐션 올라갑니다. 열정 유리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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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춘다. 되게 리듬감 있어, 리듬감 있어. 이 박자 딱딱이다, 그치? 박자 딱딱. 올라가네요. 역시 음악이 들어가니까. 지칠 땐 EDM이죠. 자기한테 기합을 눈대는 게 중요한 거지. 대단하세요, 근데. 고맙다. slack. 잘한다, 고맙이다. 공연구청 발음 patient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